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께요. 소식에 알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께요. 일단은 삼전에서 반도체 영입 인재 영입 한다네요. 반도체 인재 영입 지금 일단은 경력사원으로 뿐 납니다. 경력사원 그래서 앞으로 경력사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분 경력사원 채용에 나섰어요. 정확한 채용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집 분야가 대략 10개 사업부에 42개 분야랍니다. 42개 분야 대규모 반도체 영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22일까지 3주간 DS 사업 부분 경력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모집 분야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반도체, TSP, 글로벌 인프라 총괄 여러가지 쭉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을 늦췄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3월에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일정이 한 달 이상 압정해졌다네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첨단 미세공정 기술 있죠. 파운드리,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올해 대규모 투자하고 인재 영입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35조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했던 삼전이 올해는 이보다 더 큰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 진행된 삼전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전자는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겠다. M&A를 하겠다. 그리고 디램 등 메모리 사업은 시장 수요와 연동되는 수준의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시설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잖아요. 일단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아니겠습니까? 인재. 인재를 영입을 해야겠죠. 영입을 해야다가 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뽑아가지고 연구개발 집중적으로 해서 실력을 올려야겠죠. 제품도 아주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날 임직원한테도 보낸 옥죽 메시지도 나와 있어요.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계속 가야 할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 투자와 고용 창출에는 기업의 본부에 충실하다. 투자 그리고 고용 창출 창출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쌍두마 착각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어지면은 투자도 많이 할 거고 그 투자에 따른 인재에 영입을 해서 더 많은 고용 창출도 하면서 실력을 더 키워가지고 더 품질 좋은 반도체를 만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간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나 반도체 관련된 그런 실력 있는 자녀분들 아니면 친구들 그렇게 선후배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삼성전자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서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가지고 TSMC 인텔보다도 더 좋은 반도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